오늘은 폰모빌 레몬의 발판 시스템과 자세 보조 연구를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폰모빌 레몬의 레그레스트는 중앙에 위치하여 양발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발걸이 각도를 90도에서 150도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레그레스트입니다. 사진은 수동으로 각도 조절하는 레버의 위치입니다. 최대 각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전동 추가 옵션이 있어서 전동으로도 발판 조절이 가능하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발침대는 센터 발판의 형식이 아닌 스윙 형식의 좌우 발침대입니다. 분리 거리식 스윙 발판은 추가 옵션입니다. 이러한 옵션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분리 거리식 스윙 발판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화면에 보이는 두군데 볼트를 조절하시면 각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세보조용구입니다. 두번째는 자세보조용구입니다. 분리 거리식 스윙 발판에도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착방법이 조금 달라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과정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시작합니다. 이걸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단섭이 있어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 다음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공포선이라는 점은 우리는rim으로의 공포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름보의 공포선으로 온도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들은 쓰레기의 공포에 대해 운하는 예상입니다. 모든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은 그림의 공포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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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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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